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야! 가는 거야? 야유회 가는 거야? 그치? 아 드디어! 내일 야유회입니다! 아 진짜 얼마만에 있는 거야? 뭔지 기억도 안 나 아 진짜 벗고 논다가 그냥 놀 때 놀아야 돼 놀 때 놀자 놀 때 놀아! 가자! 한 번도 안 들려 이게 몇 번째?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생각들이 있는 거야? 없는 거야? 야 나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야? 내가 이미지가 뭐가 날 이따? 맨날! 이 소문고간에 사람! 맨날 이렇게 소리 질려야 돼? 어! 내 이미지가 뭐가 돼? 아 끌었다 갈까 이빈식아 뭐 가네 아 야 기름이 없으면 인마 어? 아버지 어머니한테 조.. 조.. 진짜 잘할게 진짜 잘할게 진짜 잘할게 간다 야 기름이 없으면 인마 좀 아버지 어머니들한테 조금만 조금만이라도 인마 좀 꼬가지고 오믄 인마 그리고 비오는데 무슨 야유회를 가지 어디 진짜 진짜 웃으면 안돼요 거기 아 야유회도.. 야 그리고 비오는데 야 야유회를 가지 이게 비오는데 인마 태풍도 오고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여기서 어떻게 노니 어디 간다 간다 야 이렇게 비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노니 어? 뭐야 모아서 돌아? 뭐야 모아서 돌아? 모아서 돌아? 어? 아무도 없어 아무도 이거 입으면 뭐야 이거 입으면 아 나 정말 에어컨 꺼 이마 기름 기름 없어가지고 어디 간지 거기서부터 갈게 간다 간다 네 에어컨 꺼 인마 기름 없어가지고 이놈의 기름을 어떻게 하루 종일 오냐 하루 종일 에어컨 꺼 인마 꺼 네 아 안되겠다 야 너무 덥다 켜 켜 어 몇 시간부터 탈 수 있어? 10분입니다 그녀였봐 어떡해 씹뿌리며함 비스 대수 죽으려 주지 이 씹뿌 unite 주지 아니 못하겠어 이제 나도 난소 난소 난 안 난 나 나 나 난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난 난 나 나